지난 3일 새벽 3시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서부간선수로에 주차돼 있던 한 승합차에서 불이 나 차량 안에 있던 51살 A씨가 사망했습니다. 불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이 과정에서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